자리에 앉은 대로 조별과제 하겠습니다. 4명이 한 팀이에요. 김현우, 전공경영학부, 나이 20살. 좀처럼 개인기를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팀플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이제 역할 나눌까요? 현우씨하고 홍우씨하고 둘이서 자료조사랑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예술씨가 PPT 좀 깔끔하게 만들어 오실래요? 네. 그럼 우리 언제까지 할까요? 중간점검을 다음주 목요일 어때요? 중간점검 날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. 네. 아셨죠? 네. 카톡. 카톡. 그래. 카톡. 응? 아이 강아지 생일을 왜 챙겨? 아 진짜. 에이 씨. 이것도 쉽게 말 안오기도 하고. 아니 근데 이 인강을 왜 찌르라고. 아이씨. 불쌍한데. 아 이 씨끼가 여기 있었네. 응? 12시까지 안 올리기만 해봐. 확인을 한 번. 뭐야. 외국 냠냠? 그냥 독사로 쳐놓지 않냐? 아이씨. 이중시까란 아빠치. 뭐야 이 의자. 아이씨. 짜증나지. 아 또. 진짜. 그래 너 듣고 나 듣고.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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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알겠죠? 얼마나 잘했지 모르겠지. 1학년인데요. 중간 점검까지 하는 거예요. 네. 네. 아. 아 진짜 이거 뭐야. 4학년이라고 선배 보신 분이 있는 거 같아. 그러니까. 완전 재수 없어. 다음 주까지 꼭 해보셔야 돼요. 다인지 모르겠지. 그냥. 쟤 빼고 우리끼리 할래요? 아. 나. 어. 야. 야. 일어나. 우리 빨리 Set. 타이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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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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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날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! 네, 가시죠